저녁 6시에 12일에 첫 미니앨범을 발표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많은 분들 모시고 새 무대도 선보이고 또 뮤직비디오 보고요. 또 많은 이야기 나누려고 하니까 여러분 좋은 기사 그리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KW컴버니 소속 7인조 보이그룹이고요. 먼저 E&OI 멤버들을 모시고 직접 사진 찍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멤버들 나와주세요. 안녕하세요. E&OI 멤버들 전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.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. 둘, 셋. 예스 캔 안녕하십니까. E&OI입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반갑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제가 시작할 때랑은 너무 차이가 크네요. 울음찬 함성 잘 들었습니다. 각자 개인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. 누구부터 할까요? 네, 아, 라온입니다.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E&OI 리더 라온입니다. 우선 본격적인 소감 말씀드리기 전에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저희의 첫 미니앨범 쇼케이스를 축하해주신 이 발걸음 너무 감사하고요. 앞으로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게 꼭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개인적으로 도진 씨부터 해서 인사를 부탁드릴게요. 네, 도진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E&OI의 메인 래퍼 도진입니다.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제이키드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E&OI의 메인 댄서 제이키드입니다.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진우 씨 부탁드려요. 진우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E&OI에서 서브 보컬을 맡고 있는 귀요미 진우입니다. 감사합니다. 귀엽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건입니다. 막내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E&OI에서 귀여운 막내를 맡고 있는 건이라고 합니다. 저희 예쁜 사진, 예쁜 기사 많이 써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어빈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저는 E&OI에서 서브 보컬과 매력을 담당하고 있는 어빈입니다.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하민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E&OI의 메인 보컬을 맡고 있는 하민입니다.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E&OI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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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어저께 저녁 6시에 미니 앨범 발표됐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동안 준비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하고 그랬을 텐데 지금 혹은 어제 발매됐을 때 기분이 어떠셨는지 사실 매번 느끼는 건데 이제 음원 사이트에 저희 노래가 올라올 때마다 사실 믿기지가 않고요. 너무 벅차오르고 지금 이 미디어 쇼케이스를 하는 이 자리에 와서야 아 진짜 미니 앨범이 발매가 되었구나라는 실감이 나는 것 같아서 기대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 만큼 더 열심히 잘해야겠다는 책임감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. 전체 사진 포토타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. 먼저 단체 사진 진행하겠습니다. 포즈 하나 둘 셋 정면 보시고 귀여운 하트입니다. 하트 포토타임 아 그럴까요? 마이크를 마이크 아니면 밑에다가 하트 다시 한번 갈게요. 정면 보시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정면입니다. 하나 둘 셋 정면 하트 모양 왼쪽 볼게요. 하나 둘 셋 오른쪽 보겠습니다. 하트 하나 둘 셋 정면 보시고 두 번째 또 다른 포즈 하나 더 갈게요. 자 하나 둘 셋 아 꽃받침이네요. 정면 보시고 귀엽습니다. 왼쪽 다시 진행하겠습니다. 왼쪽 보시고 하나 둘 셋 자 꽃받침 그대로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꽃받침 자 단체 사진 포토타임이었고요. 이제는 한 분씩 개인 포토타임 가질게요. 누구부터 진행할까요? 아 리더부터 라온 씨부터 다른 분들은 네 옆에 자리해 주시고 네 라온 씨부터 먼저 정면 진행할게요. 이번 앨범에 발칙하기가 좀 시건방지 보일 수 있는 아 네네 시건방지 포즈 보겠습니다. 정면 하나 둘 셋 아 시건방 포즈 자 하나 둘 셋 정면 네 하나 둘 셋 자 왼쪽 보겠습니다. 시건방 포즈 하나 둘 셋 네 자 오른쪽 진행할게요. 시건방 포즈 하나 둘 셋 자 정면 보고 정면 보고 포즈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. 하나 둘 셋 네 리더 라온 씨였습니다. 네 감사드립니다. 네 자 정면 보고 진행할게요. 네 하민 씨 하나 둘 셋 굉장히 지적입니다. 네 왼쪽 보고 예 안경이 또 트레이드 마크인데요. 하나 둘 셋 오른쪽 보고 진행하겠습니다. 그대로 같은 포즈 하나 둘 셋 네 혹시 또 다른 포즈 예 또 하나 예 갈게요. 정면 보고 예 하나 둘 셋 왼쪽 보고 진행하겠습니다. 하나 둘 셋 오른쪽 보시고요. 하나 둘 셋 혹시 또 다른 준비한 거 있나요? 정면 보고 한번 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. 네 메인 보컬 한민 씨 감사합니다. 네 강력합니다. 핑크 헤어 자 정면 보고 진행할게요. 하나 둘 셋 왼쪽 한번 보겠습니다. 하나 둘 셋 자 오른쪽 봐주시고 하나 둘 셋 정면 보시고 예 또 다른 포즈 하나 갈게요. 하나 둘 셋 자 왼쪽 보시고요. 하나 둘 셋 자 오른쪽 하나 둘 셋 정면 보고 하나 더 하고 싶은 거 있나요? 네 네 하나 둘 셋 V 네 왼쪽도 한번 봐주시고요. 자 V 포즈 오른쪽 갈게요.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재진 씨 이제 제이키트 네 하나 둘 셋 정면 보고 예 하나 둘 셋 자 왼쪽 갈게요. 같은 포즈 하나 둘 셋 자 오른쪽 가겠습니다. 하나 둘 셋 자 정면 보고 다른 포즈 갈게요. 하나 둘 셋 자 왼쪽 한 번 볼게요. 하나 둘 셋 자 오른쪽 보겠습니다. 하나 둘 셋 네 혹시 메인 댄서인데 뭐 댄스 동작 중에서 하나 보여주시고 싶은 거 있어요? 정면 보고 네 하나 둘 셋 아 맞아요 예 이게 다 단체로 돌아서서 이 안무가 있습니다. 아 맞아요 맞아요. 감사드립니다. 정면 보고 갈게요. 하나 둘 셋 예 큰 하트 예 왼쪽 볼게요. 하나 둘 셋 네 오른쪽 보겠습니다.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정면 보고 다른 포즈 하나 갈게요. 하나 둘 셋 귀엽습니다. 정면 보고 예 자 왼쪽 보겠습니다. 하나 둘 셋 자 오른쪽 보시고 하나 둘 셋 네 어제 생일이었는데 팬들한테 혹시 포즈 하나 선물하고 싶은 거 있으면 네 포즈 중앙 보고 하나 부탁드려요. 하나 둘 셋 오 아 예 뮤직비디오 한 장면입니다. 왼쪽 보고도 한 번 해주세요. 네 뮤직비디오 장면입니다. 예 사랑 쏘나요? 하나 둘 셋 예 다시 어 오른쪽 보시고 자 하나 둘 셋 네 윙크 부탁드려요. 예 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 정면 보고 진행할게요. 하나 둘 셋 오 시크합니다. 자 왼쪽 한 번 봐주시고요. 하나 둘 셋 자 중앙 보시고 예 또 다른 포즈 하나 갈게요. 하나 둘 셋 자 왼쪽 한 번 볼게요. 하나 둘 셋 자 오른쪽 보겠습니다. 하나 둘 셋 네 혹시 또 하고 싶은 포즈 있어요? 뭐 하나 아 귀여운 하트 부탁드립니다. 하나 둘 셋 자 왼쪽 보고 하트 앙 하나 둘 셋 자 깨물 하트 예 오른쪽 봐주시고요.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하나 둘 셋 아 블루 네 아 블루 네 네 네 블루색 왼쪽 보시고요. 하나 둘 셋 자 오른쪽 봐주시고요. 하나 둘 셋 자 중앙 보시고 또 다른 포즈 하나 부탁드립니다. 하나 둘 셋 아 새로운 또 하트입니다. 하트 네 왼쪽 봐주시고요. 하나 둘 셋 왼쪽 봐주시고요. 하나 둘 셋 자 또 다른 포즈 하나 중앙에서 하나 둘 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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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